이 지구상에 국회에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? 도대체 국회가 여야가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국회가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? 지구상에 이런 건 있습니까? 이 지구상에 국회에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? 한나라당 수투위는 이러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수도 분할 반대 범국민운동군부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소중한 국시가 계속 유지가 돼야 합니다. 더욱 커져서 마침내 집 내 들풀처럼 활활 타오르도록 돼야 합니다. 이번 주에 자기들끼리 공조를 해서 몇 가지 진행을 하겠다. 이제 우리 보고 국회 들어오라 압박을 하는데 국회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일체 우리가 거부합니다. 그것을 전부 없애고 개정하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좋은 안을 내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나라당국 국회로 들어와라 하는 것을 좀 한나라당국 국회로 들어와라. 이 지구상에 국회에 참여해달라고 참석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국회가 있겠습니까?